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와서 그간에 몇 개월간에 이 친구들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간에 눈치 보며 살아왔었잖아요. 자존심을 붙여가면서 청소하고 이 제가 참아왔던 것들이 이 친구가 이제 내 눈앞에서 눈치를 딱 주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분노로 약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딱 드는 순간이 아 사고를 칠 것 같은 거예요. 큰 사고가 이런 식으로 침다니까 이성을 잃어서 큰 사고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정도의 이성의 수준이 아니었어요. 제 자존심을 구긴 게 가서 내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애 그런 정도가 아니었군요. 그냥 뭘 들고 던지고 그냥 얘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 순간에 그래서 막 주변을 막 이렇게 살피는 순간 갑자기 딱 엄마 생각이 딱 나요. 우리 집이 형편이 이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못 해주겠다. 그냥 같이 그냥 울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. 싫다. 나는 그냥 올라가서 꿈을 이루겠다.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사고를 치면 그 순간 그 순간 막 여기까지 찼던 분노가 갑자기 다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. 엄마 생각에 그 막 죄송한 감정에 분노가 없어지지는 않은데 이 감정이 더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얘 앞에서 웃게 되는 거예요. 아 왜 나 씻을게 이러고 아무 그냥 초스피드로 정말 화장실을 뛰어갔어요. 뛰어가서 문 닫고 진짜 입을 틀어먹고 울었어요.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엄마 생각이 만병통착인 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아 진짜로 내가 정말 성질나 그럴 때 엄마 생각하고 우리가 옛날에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막 이렇게 결정적일 때 엄마 생각하면 갑자기 성스러워지고 막 이러잖아. 그런 것처럼 하여튼 엄마 생각은 진짜 만병통착인 거 같아요. 나도 지금 아 너무 늦게 끝나네 이러면서도 우리 엄마가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 그래 맞아. 내가 지금 sbs 몇 년 말이야 1년 1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. 엄마 오늘 녹화 잘했어. 왜냐하면 진짜 오늘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sbs 입성에 대한 설렘이 있는데 지금 몇 시간 전에 왔다고 늦게 한다고 그래서 표정이 김근혁사께 일그러지고 있단 말이야. 맞아.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고 가야 된 거야. 나 이제 자신의 컴플렉스 혹은 자신의 자격지심 있잖아요. 본인 스스로 인정하잖아요. 그건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섹시해진대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랬을 때 딱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되는 거 없거든요. 뭐 만약에 정말로 막 의자로 뭘 한다고 한들 속된 말로 얘기해 뭐 거기서 막 울고 뭐 해서 뭐가 자신한테 쌓이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뭔가 해결된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할 수 없지 뭐예요. 나도 그거 하나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나는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다. 다만 노력하지 않는 게 두려울 뿐이다. 저기 근거를 돼서 발췌해 발췌해는 어디서 한 건지 어디서 한 거예요. 갖다 대는 거야. 이더스 다이제스트 한 거예요. 자꾸 배어있는 한 줄이다. 제가 그날 그 이후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서 생긴 버릇이 있어요. 되게 봉태규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 없지 뭐. 되게 쿨하게 넘기는 성격이 됐어요. 난 진짜 제가 그러거든요. 아니 말고 이거거든 나는. 저는 야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수강희 씨 한 줄의 힘입니다. 직접 본인이 한 줄 말해주세요. 게으르면 안 되나요? 아 누구는 빠르게 살고 누구는 느리게 사는데 속도를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제가 동안 연예인 뭐 이렇게 순위 항상 이렇게 있어요. 근데 관리를 하죠. 뭐 드라마 할 때는 틈만 나면 한 두 시간만 네. 그런 것도 맞아 본 적이 있고요. 네. 이 사각턱 뭐 이런 거 맞아 본 적이 있어요. 드라마 할 때만 드라마 촬영이 없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. 씻기 싫을 때는 씻지도 않고 집에만 박혀 있고 내키는 대로 사는 게 규칙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게 더 동안의 비결이다. 그게 비결이